새해 나와 산다면 행복하게 해줄게 바라만 봐도 습 떨리는 그런 사랑만 할게 너와 같은 생각을 하고 너와 닮은 꿈을 꾸고 바라만 봐도 습 떨리는 그런 사랑만 할게 세상을 다 뒤져 만난 사람을 하느님에게 준 선물 이 세상 빛나는 보석 같은 사랑만 안겨줄게 살면서 우린 당신 앞에 가끔씩 무너지지만 서로의 가슴 기대며 살자 한평생을 살자 너와 같은 생각을 하고 너와 닮은 꿈을 꾸고 너와 닮은 생각을 하고 너와 닮은 꿈을 꾸고 알게 세상을 다 뒤져 만난 사람을 하늘이 내게 준 선물 이 세상 빛나는 보석 같은 사람만 안겨줄게 자면서 우린 현실 앞에 가끔씩 무너지지만 서로의 가슴을 기대며 살자 한 평생을 살자 가슴에 너를 꼭 안고 평생 살아갈 거야 평생 나와 함께해서 정말 너무 고마워 다음 세상에도 도망가자 널 다시 사랑할 테니 진설의 투데이쇼 거창 동화의 전당에서 뜨거운 감동 속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밌습니까? 여러분 좋습니까? 이 소리가 나는 느낌이 너무 좋아 아 저는 너무 좋아요 좋아좋아요? 네 너무 좋아서요 자 이번에는 실력 있는 가창력 있는 가수들이 준비를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각기 다른 매력과 개성을 지닌 다섯 명의 여성 가수분들이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자 먼저 인생은 물레방아의 조소빈 씨부터 만나보시고 여러분 박수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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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